그 올리 평타 기본 기본 공격 궁 불가능 일반 스킬만 이용 가능해요 그 저턱은 안 돼 아 이거 너무 시끄러워 이 모드 일반 스킬만 전부 사용 가능해요 아 저거 너무 극협이야 어 피엄 쪽 빨리 차네 아 치유량이 높아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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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 아 아 히, 회력... 뭐야? 체력 회복, 퓨륵... 필요가 없어 두 명한테 동시에 맞으면 240 훅 날아가서 50 yr 3 2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,4,3,2,1 갑시다 어어! 오우! 오우! 깔려 들어간다, 시공행폭풍으로 흐허억 아! 허허 online 흐우 꺼짱지 꺼짱잠용자 장발한다 지휘와라, 지휘와라, 목표를 꽂아 캐다 아! 꺽! 2대1은 얘기하기 힘들어 목표를 꽂아 맥크리 보다 이게 더 토 나오는데 와우 흐흐흐흐흐흫 목표를 포착해 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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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이탈냐 아.. 안간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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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이 계속됐나? 76 대 5야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위치를 보여주면. 전쟁이 계속됐나? 거의 폭격인데? 어 이거 썰자. 전쟁이 계속됐나? 오호! 지금 해. 컴퓨터 터지는 거 같아 아니? 아니?